오우 8분만이야 8분만 자그마치 8분만에 픽이 잡혔습니다 좋아요 여기서는 이동속도 빠르면 되겠죠 어 이게 도미니언이 저는 나오기 전부터 게임을 했는데 롤을 그래서 람머스가 처음에 막 금지는 아닌데 뭐 하향을 먹었나 뭐 그랬을거에요 처음에 그랬는데 어 저 어떤걸 알지 저 람머스 사실 여기서 옛날부터 정말로 람머스가 굉장히 유리했어요 어 이거 진짜 2년만에 해 이.. 이 맵을 어 굉장히 오랜만이네 이 맵 거의 한 10번도 안해봤어요 제가 롤을 5년차거든요 2011년부터 했는데 어 그니까 제가 처음에 했을때는 도미니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.. 이 맵을 열판도 안해봤어요 그리고 어 2년만에 하는건데 옛날에 처음 나왔을때 람머스가 엄청 사기였어요 그래서 이동속도가 빠르다보니까 점령이 빨리 되거든요 어 뭐야 어 벌써 그린라이트야? 도발 걸고 웅크리고 잡았는데? 양호 좋았죠 이거? 간다 오케이 어? 야 아파 갑시다 오케이 점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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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때려야 되네 저거 어 어 이거 아프 아픈디 물량 먹으면서 버티면은 버티네 됐다 와 이걸 버텨? 좋았다 이거 우리팀 팀옥 좋았다 팀옥의 승리야 이걸 오케이 물량 먹으면서 다른데 어어 야 야 다른데 보다 그냥 털려버렸네 탑 빨리 가야돼 저거 저쪽 카타리나가 제일 세네 지금 보니깐 아닌가? 다른 데도 센가? 저거 저 이거 잡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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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같이 간다 퉁 도발 걸고 몸 웅크리고 궁쓰고 하면은 딜이 팍팍 들어가죠? 오케이 어 나 딜 세거든 나 딜 세거든 아 좋아다 깔끔해 야 점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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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럴때 아니야 점령해야돼 야 근데 저쪽이 완전히 이기고 있네 점수로는 저쪽이 이기고 있는데 아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구만 점수가 우리가 밀리고 있어 간다 갈게 갈게 오케이 도발 걸었고 잡아버렷 오케이 양호하죠 지금 양호해 궁 들어왔다 궁 들어온다 궁 궁이 돌아와버렸네 샌샌샌 극들 샌극들 웅크리고 딜 넣고 야 안된다 저거 안된다 하탈이 나오면 안된다 아 죽었는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옆으로 들어가냐 들어가 들어가 나 들어간다 오케이 나 몸빵 몸빵 제대로 몸을 댄다 궁쓰고 너넨 다 죽었어 너넨 다 죽었어 너넨 다 죽었어 오케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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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지 그거 오케이 좋았다 양호하죠 지금 아주 양호해 완전 우세해 완전 우세해 지금 게임 터트렸어 게임 터졌잖아 지금 완전 터졌지 지금 진짜 죽었잖아 너넨 딱 죽었어 너넨 다 죽었어 오케이 도발 넣고 어 웅크리고 잡았네 게임 끝났네 이걸 어떻게 힐거야 너네가 이거 못 이기지 이거 야야 저거 간다 가렌 잡으러 간다 가렌 가렌 잡는다 야 완승인데 이거 이거 솔직히 이제는 지기가 힘들다 어 뭐야 양호 아 쟤네 이거 바락을 하는데 들어가니 들어가니 이거 잡아야 돼 저 리신 자매들 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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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니가 날 어떻게 이길거야 어떻게 이길거냐고 니가 날 어 제니오면 말이 달라지는데 운파를 피해버렸어 도발이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빨라지고 여기서 이렇게 도망을 치면 살아버리네 어 찌렀다 누가 마스터 티어야 물어보자 아칼리 저 친구가 마스턴가 오 마스터 티어야 오 우리팀에 마스터 티어가 있어 왠지 쪼까라더라 하지만 내가 나도 확실히 잘한다는거 보여줘야겠어 여기서 점수 딴다 내가 어 안돼 여기 막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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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 들어간다 쿵하고 들어간 쿵했죠 들어간다 교통사고 들어간다 이게 진정한 교통사고라는걸 어 날 버려? 들어가 들어가 그래서 이게 웅크리고 어 야 제드야 쿵했죠 오케이 마무리 지렸죠 마무리 끝내줬잖아 이거 내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고 있어 어 뭐야 개판인데 이거 개판이요 이거 어이 개판 야 마스터 티어의 힘인가 오 멋있게 피하는데 그걸 내가 먹으면 흐하 오케이 막는다 넌 내가 막아 아 안돼 살고싶다 정말 살고싶다 어 살았네 살아버렸나 설마 했다 하지만 이겼네 어우 너무 스무스하게 너무 부드럽게 이겼는데 확실히 이 모드는 약간 좀 정신이 없네 제가 이 맵을 이 모드를 오랜만에 해서 적응하느라 그런거일수도 있지만은 개판인건 사실이야 개판이야 사실상 좀 개판이네 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개판이야 이거 이걸 내가 점령을 하면서 게임이 끝나는 그림? 어이 귀찮게 하네 이미 이미 졌으면서 왜이렇게 열심히 하는거야 이거 이걸 이길 생각을 하고 있네 어 어 뭐야 어 야 나 죽기 싫은데 여기서 살아가버리나 살면서 게임 끝나죠 아 완벽했다 좀 정신이 없는 모드긴 하네요 정신이 없어 암튼 뭐 그래도 어 이 모드가 이제 사라지는데 뜻깊은 그런 게임이었어요 아주 뜻깊었어 매일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오는 테스트온의 영상들을 구독하기를 하면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죠?